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지금 보이시죠? 가만히 서 있어도 얘기를 하면 입김이 나올 정도의 추위가 오늘 아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 낮에 조금 기온이 오를 것 같고요.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.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. 일자리,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집값, 부동산값도 손댄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커집니다. 잠시 후에 정치권의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